Q.뿌리지류맨에서 8단 첫번째 멤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자 누가 먼저 나올까? 흥분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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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 블루 비보이 블루 진짜리 그 Alexis 백호원의 정체 백호원의 정체 백호원의 정체성 백호원의 정체 와우 B-Boy Bruce It's very cool 와우 OK 마지막 round B-Boy First World B-Boy First World So big ZEN D-C Yeah! OK ZEN OK ZEN 비보이 블루 비보이 블루 와, 똘몰킹!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어려워요 왜냐면 양쪽 때 약간의 크러쉬가 있었고 OK!